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. 오늘은 짱구에 나오는 유리가 맨날 때리는 토끼 인형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이 주황색 군번줄 아주 추천드립니다. 저희가 오늘 만들 샌드백 토끼 뜨는 과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하자면 이 머리 부분을 뜨고 몸통을 다리에서부터 이렇게 떠줄 거고요. 그리고 길쭉한 귀와 팔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같이 만들어 볼게요.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드디어 유리토끼가 완성됩니다. 유리토끼 들고 다니면서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유리토끼를 이렇게 괴롭히시면서 화가 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